안녕하세요. 저는 서부에 와닿아 있고 사역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앞으로 나오긴 나왔는데요. 제대로 외우진 못하고 나왔습니다만 정선 들인다 하고 이 자리에 섰으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십시오. 부활의 참된 의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활은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다시 살아야 하는 것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사로니카 전서 4장 12절 내지 1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태폭음 27장 52절에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선두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 거룩간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많은 신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덤에서 나와 성에 들어갔다는 사람들의 행적에 관한 기록이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죽은 후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왔다간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면 딴도 부족하고 신념 문제, 주댓 문제, 교통 문제, 직장 문제 뿐만 아니라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이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쉽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자체가 말 그대로의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또 다른 죽음을 의미하는 죽음이 아닐까요? 누가 보금 9장 60절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잔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 죽음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에 대한 죽음이란 예수님께서는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죽은 자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죽음의 의미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육신의 죽음과 개념이 다르다면 부활의 의의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육신 영생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정 육신이 죽지 않고 영원히 지산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물질의 생명체가 영생하는 피저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진정한 의의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천복군 교회로 초대합니다. 또한 천복군 교회 천복센터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새해 말숨 원리 세미나가 있습니다.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